네 bj 돌트의 다시 시작하는 정책자금 세번째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도 방송이 너무 서툴기만 합니다. 네 오늘 할 이야기는 지난번에 마찬가지로 기술 창업에 대한 이해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리고 연합회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은 업종별 업종별 맞춤정책자금 약간 어려운 주제인데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아직도 떡볶이는 멀었습니다. 그래서 또 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술 창업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기술 창업을 하는 목적 자체가 기술 사업화를 갖다 한다는 거죠. 기술 창업만 하는 게 회사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다시 감사합니다. 창업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거 가지고 사업에 성공을 갖다 해야 되죠. 그렇다 그러면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네 가지 크게 정책자금을 갖다 이용을 할 때도 그렇고 펀딩, 엔젤 투자를 갖다 유치를 받을 때도 네 투자 유치를 받을 때도 그렇고 이게 크게 네 가지를 갖다 보게 됩니다. 크게 네 가지를 갖다 보게 되는데 첫 번째가 제가 올리는 게 남겼습니다. 됐는가요? 네 네 가지 경영진 역량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이 크게 네 가지를 갖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충족이 됐을 때 정책자금을 R&D 자금이라든지 펀딩 받을 때도 그렇고 하게 됩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쉽게 풀이를 갖다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경영진 역량 회사를 갖다가 이 회사에 R&D를 할 수 있을까 라고 할 때 제일 첫 번째 보는 게 경영진 역량 크게는 기술 수준, 관리 능력, 인적 구성 및 팀워크 지금 이게 방금 이 네 가지 요소는 기술보정기금의 KTRS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그게 벤처기업 평가를 갖다 하고 기술가치 평가를 하고 기업체 기부에서 평가를 갖다 하는 평가 기준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시작을 한다면 경영진 이 회사의 대표진을 경영진을 갖다가 경영진을 갖다 보게 됩니다. 임원디라든지 대표이사 그래서 기술 수준을 갖다 보게 됩니다. 이 회사의 기술 수준을 보냈는데 이 대표자나 팀이 아는 분야에 사업을 하는가 이제 한지 얼마 안 됐느냐 이걸 갖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술 창업이기 때문에 대표자는 내가 하던 분야 내가 잘 알던 분야를 갖다 하는 게 가장 좋죠. 그리고 관리 능력입니다. 리더십 대표 사장의 리더십하고 사람관계 그리고 돈관리는 잘 하는지 협상 내고는 어떻게 하는지 라는 걸 갖다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하는 게 인적 구성 및 팀업 그 회사 팀을 갖다 보는 거죠. 인적 팀업 회사 분위기를 보고 그리고 대표자 지분 법인 보통 이거는 법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법인을 갖다 기준을 갖다 하게 되는데 법인 대표자 지분이 약하다 라고 했을 때 파워가 없습니다. 보통 대표자 지분은 초창기에는 70% 이상 씨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하죠. 이런 경영진 역량이 잘못되어 있을 경우에는 아유 감사합니다. 연합편님 감사합니다. 기술자 이직하고 책임감 기술자들이 떠나버립니다. 오래 안 붙어 있고 그리고 맡은 PM들이 그만둬버리고 프로젝트가 지연되게 되죠. 네 그 다음에 보는 게 기술성입니다. 기술성 기술성은 개발 역량 개발 현황 혁신성 완성도 확장성 이런 걸 오 연합편님 감사합니다. 그 개발 역량을 갖다 보게 되면 기술자들의 수준을 갖다 보게 됩니다. 대졸자들만 구성이 되겠다. 첫자들만 구성이 되어있다. 라고 하면 아무래도 힘들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연구소가 있느냐 연구전담부서가 있느냐 이게 상당히 크게 좌우가 됩니다. 이걸 보고서 이 회사가 기술 역량이 개발 역량이 있다 없다를 갖다 판단하고 그리고 개발 현황에서는 이때까지 인정이나 특허 그리고 R&D 했던 부분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연합편님 별풍선님 계속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혁신성 이 기술이 얼만큼 혁신적인가 뜨는 기술 하고 지는 기술이 있습니다. 지는 기술 이전에 몇 년 전에 했던 것 가지고 다시 울고먹는다 힘들죠. 앞으로 많이 뜨는 것 지난 시간에 4차 산업혁명 IoT 같은 빅데이터 같은 뜨는 기술들을 이야기했죠. 뜨는 기술들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연합편님 풍선 감사합니다. 네 번째 그리고 기술 회사에서 갖고 있는 기술이 얼만큼 혁신적인가 를 보게 되고 그리고 기술이 기술이 얼만큼 완성되어 있는가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어저께도 지금 뭉치님하고 뭉치님의 도움으로 회사 장투사 쪽에 분하고 같이 갔었는데 회사를 평가할 때 기술들이 많을 때 이게 팔고 있느냐 소비자들한테 팔고 있느냐 아니면 시제품 단계이냐 이런 부분을 갖다가 많이 여쭤보더라고요. 시제품밥은 아직까지 소비자는 팔은 적이 없다. 상당히 떨어집니다. 떡볶이를 갖다가 새로운 맛있는 떡볶이다 라고 있는데 그게 아직 판매 안 했다 라고 하면 그 떡볶이의 신뢰도가 완성도가 아직 떨어졌다 로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술이 있다 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프로모션을 갖다가 실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부 다 사왔다 사왔다 내게 아니고 내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내게 아니다 라고 했을 때는 내 기술이 아니고 남의 기술만 가가지고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기술 그 회사 마케팅 통상조 마케팅 회사가 R&D 자금을 받을 수 있느냐 영업하고 판매하고 유통하고 하는 회사들은 이분에서 상당히 떨어집니다. 자체 기술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기술성 점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사에서 기술인력이 갖추고 있고 내 기술을 갖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확장성 점수인 측면에서는 이 기술이 다른 쪽에도 많이 할 기술인가 제일 끝에 식사 같은 사료 같은 거 우리 사람들 먹는 거다 라고 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별풍당당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급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핵심 기술이고 다른 기술에도 많이 적용이 된다 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식생활을 갖다 완전히 다 바꿀 수 있다 런닝 새로운 런닝 이다 런닝 제품이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가 다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기술이 얼마만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가 라는 부분을 갖다 보게 됩니다 기술성에 대해서 점수가 낮다 실패를 갖다가 있다 하면은 보통 시제품 개발만 계속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기술자들이 입사를 기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갖다가 회피를 하게 되죠 그래서 회사 측면 측면이나 기술성이 낮다 라고 평가를 갖다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이 시장성입니다 아까 다시 한번 보면은 기술성 했었고 경영진 대표진을 갖다 봤었고 기술성 지금 시장성을 갖다 봅니다 연합회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시장성 에서는 그 시장을 지금 이게는 그 기술 창업에 지금 현재 설명을 드리고 있는 내용은 기술 창업을 할 때 그 기술사업의 성공요소를 갖다 보는데 이 회사가 가진 기술력을 평가하는 기준을 갖다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떡볶이 가게다 이 떡볶이 회사가 떡볶이 회사가 얼만큼 기술을 성공을 시킬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 판단한 겁니다 시장성을 봅니다 시장규모 시장규모 첫 번째가 시장현황 경쟁료인 경쟁료 인데 시장규모를 갖다 보게 되면 국내에 많이 팔리지 국내 시장과 해외시장을 보게 됩니다 떡볶이 같은 우리나라 동네마다 다 있죠 초등학교 앞에도 다 있고 시장마다 다 있죠 이거는 국내 시장이 상당히 엄청 커다라는 겁니다 근데 해외시장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해외 떡볶이를 갖다 한다 그걸 제가 조사를 갖다 안 해봤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국내 시장은 있는데 해외시장이 적다 라고 했을 때는 이 시장규모 해서 수출 수출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떨어지죠 그래서 그리고 경쟁요인 성장성을 갖다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경쟁요인 경쟁상황을 갖다 보게 되고 법규제제약 을 보게 되는데 지금 경쟁이 새로이 나와가지고 시장에 많이 팔리고 있다 이거는 두 가지 가 있습니다 경쟁자가 많다라는 시장이 지금 상당히 성숙되어 있다라는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때로는 이점으로 작용이 됩니다 그런데 경쟁자가 없다라는 말은 아직 시장에 사는 사람이 없다라고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독점한다 라고 해가지고 정말 다 하는데 혼자서 독점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아직 몰라가지고 안 팔리고 있는 거냐 해서 이 부분이 좀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법규제제약입니다 정말 기똥찬 제품인데 법으로 검지되어 있다 지금 블록체인이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지금 법으로 지금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성적으로만 그 블록체인 코인을 갖다가 아 이런 부분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다른 쪽에다가 해야 되는 건데 시장성 떡볶이를 갖다 가게를 차리기 전에 이 정도는 파악을 갖다 하고서 시작을 갖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떡볶이에 새로운 소스를 갖다 했는데 이게 법으로 금지된 그 약을 약을 갖다 집어 마약 떡볶이 인데 히로뽕을 갖다 집어넣었다 이거는 기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내가 새로 회사를 운영할 때도 하지만 실제 내가 어디에 돈이 모자라 가지고 중진구에 빌리러 가야 된다 아니면 은행에 가지고 빌려야 된다 그러면 기술사업계 포장을 딱 해가지고 가게 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딱 만족을 해가지고 있다 그러면 주는 돈들도 하게 되죠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 뒤쪽에 오늘 저 뒤쪽에 스티브를 갖다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연합패님도 상당히 수준가 이신걸 알고 있는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너무 겸손하신 것 같습니다 경쟁력 경쟁력 은 인지도 이 회사가 인지도가 있는 회사나 제품이 인지도 있는 거냐 그리고 점유율이냐 제품의 가 있는 거냐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시장성이 좀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시장성이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는 돈 안되는 기술이다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게 돈 안되는 기술이다 그리고 돈이 안된다 라고 했을 때 수익 부진으로 해가지고 얼마 안 돼서 문 닫게 되겠죠 나머 네 번째가 사업성 입니다 이게 이게 사업성 과연 이게 성장 회사가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연합회님 풍성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성 입니다 사업성은 제품화 역량하고 수익성 입니다 보통 기술 작업을 하게 되면 시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제품 양산을 팔게 되죠 그런데 제품화 부분에서 제품선 받았는데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은가요 상당히 좋습니다 제품화 역량 에서 보게 되면 생산 양산을 해야 되는데 양산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 공장이 없다라든지 품질관리가 잘 안되가지고 품질이 불량률이 상당히 높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중요하게 됩니다 하다 그러면 유지보수로 다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생산을 하다보면 급하게 물건이 생산 물량이 늘어나가지고 재료를 갖다가 급하게 더 들어오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그렇게 되는데 갑자기 원재를 살 돈이 없어가지고 재료를 못 구해가지고 그걸 못한다 평상시에 떡볶이를 갖다가 100만원치 팔고 있다가 그래서 항상 100만원치만 물건을 갖다가 하고 있어가지고 내가 다음달 재료 살 걸 갖다가 100만원 정도만 딱 비추가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일어나가지고 500만원치 왔다 그러면 500만원치 재료를 갖다가 사러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급하게 대표자는 언제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금 조달을 갖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면 통장에다 갖고 있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는 게 투자규모 적정성을 보고서 제품화를 시킬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수익성입니다 마케팅 역량 마케팅 역량이 떨어진다든지 판매처가 다양하지 않다든지 투자 대비 회수 언제 마진이 작아가지고 한 3년이 돼야 본전 뽑겠다 이런 중요하죠 그런 부분 드립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없을 때는 자금 부족이나 생산을 차질을 빚게 되고 팔로우 부족을 이어져가지고 똑같이 수익성이 약화됩니다 이것처럼 지금 네 가지 기술사업화의 성공요소 네 가지를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조금 딱딱했을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기술창업의 초기 목표 다른 거 아닙니다 3년은 버텨보자 아주 중요한 예가 입니다 이거는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회사를 만든다 3년은 버틸 각오를 갖다가 하는게 중기기업 이라고 하는건 3년 이상 7년 이하의 기업을 7년 미만의 기업을 중기기업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기업이 3년까지 버티는 만 3년 이내를 초기기업 이라고 3년부터 7년 미만을 갖다가 중기기업 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3년은 보통 1년이 있다 우리나라에 3년 안에 망하는 비율이 60% 하나 됩니다 60% 60% 는 해가지고 후기기업 이라고 하는데 후기기업은 만 7년 이상 노친네들을 중기청에서 정부 R&D 자금의 기준이 초기 중기 후기 해가지고 기업들은 7년까지 가 보통 중소기업 중소벤처부에서 하는 이전에 중기청에서 하는 예산 R&D 예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니요 7년까지만 7년 이후는 다 실버 실버 라고 3년은 버팁시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아까 말했던 이런 사업성과 기술성과 경영진 역량 탄탄한 기본기를 갖춰야 갖춰가지고 3년을 버텨보자 그래서 제가 기술창업의 전제조건을 갖다 쭉 생각을 갖다 해봤습니다 저도 한 20년 사업한지는 한 20년 가까이 98년부터 지금 한 20년 가까이 되다가 많은 뜨는 기업들 하는 기업들을 보고 투자를 받는 기업들 그리고 R&D 정책자금을 갖다가 정책자금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했던 부분에서 탄탄한 기술창업 를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라고 볼 때 첫번째가 대표자 신용도 입니다 대표자의 신용도가 지금은 신용불량자들도 제기를 갖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정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자 법인의 대표자 대표이사다 라고 했을 때는 본인의 신용도는 무조건 지켜줘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예약입니다 자기 신용도 기업의 법인의 법인의 신용도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의 신용도는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두번째가 최소 혼자서 1인 창업 절대 하지마라 1인 창업은 절대 건물입니다 그거는 생계형 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요즘 혼자서 이런 방송가 작가 그런 부분들은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말 그대로 그 부분은 1인 기업이다 라고 했을 때는 생계형으로 합니다 즉 그 사람이 아플 때는 그 기업이 안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술 투자라든지 그런 투자라든지 R&D를 갖다 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약하게 들어갑니다 1인 1인 창조기업 전용 자금 해가지고 R&D 그런 부분을 갖다 많이 주는데 정말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최소 한다 하더라도 2명 이상은 해라 그리고 이거는 아까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기술성에서 기술성에서 개발역 개발역량 전담부서 연구소 전담부서 할 때도 이 부분은 물론 지금은 이렇죠 그래서 전담부서를 갖다 한다 하더라도 최소 2명 이상은 팀을 갖다 구성을 해라 그리고 세 번째 아까 자체 기술을 갖다 갖추어 기술창업이죠 기술창업 기술창업인데 기술자가 없다 말이 안되는 거죠 그래서 핵심 기술자가 있다 그 사람을 중심으로 창업을 갖다 해라 네 번째가 네 번째가 학력과 나이는 신경 쓰지 말자 겁니다 청년 자금들이 있다 해가지고 청년들한테 R&D 자금들이 많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은 실제 기술을 갖다 보게 되는 거고 그리고 학력이나 나이에 대해서는 좀 걱정하지 이거 주눅들지 말자 라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초기자금은 가지고 창업을 갖다 해라 떡볶이 창업 창업할 때 떡볶이 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갖다 특허를 추를 받고 그 가지고 사업을 한다 라고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그 떡볶이 기술자가 떡볶이 부분에서 얼만큼 몇 년 동안 떡볶이를 갖다 만들었느냐 떡볶이 그 종업원으로 15년 동안 하다가 하다가 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을 갖다가 떡볶이 기술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꿈는 기술자가 마찬가지로 지금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업종이든지 기술 창업을 갖다 하자 라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그쪽에서 프랜차이즈를 갖다 한다든지 그럴 때는 기본적으로 기술 창업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술 창업의 전제 조건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자금은 가지고 작업을 하라 돈 한 포 무일뿐 창업을 갖다 한다 라고 했을 때는 제약조건들이 있습니다 자기 돈 하나도 안 받고 남의 돈만 가지고 한다 안 빌려 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자금은 어느정도 가지고 창업을 하는게 좋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